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C 주주님들 오늘 8월이 됐습니다 8월 1일이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1.4%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조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여기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거래대금만 보더라도요 추세를 바꾸는 이날 7월 29일에 5,680억이라는 엄청난 거래대금이 좀 터졌고 그리고 나서 하루 조정을 받고 전일자 7월 말일에도 5,000억 가까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사실 조금 억울하긴 해요 왜죠?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가 역시 급등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상승을 했는데 우리 YC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갭 상승했던 거를 대부분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삼성전자랑 굉장히 밀접하죠? 이렇게 2% 이상 떴다가 보압 정도까지 밀렸는데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댓글은 정고점 간다, 정고점 돌파라고 할게요 정고점 돌파라고 하나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서 힘낼 수 있도록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일장의 미국 지수를 보면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이 12% 상승을 했죠 그리고 시간에서 한 3% 정도 상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7%라는 급등을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주식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초입구간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차트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해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제가 특히 반도체 HBM에 관련된 우리 삼성전자에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근거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에 나온 거 한 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두 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 메모리칩과 관련한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안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대진국 HBM 공급을 금지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금 삼성은 우리 YC는 삼성에 장비 공급을 하잖아요 삼성은 현재 4세대입니다 4세대 HBM3까지만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는 거고 엔비디아는 이걸로 H100이 아니라 20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공급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HBM3는 이미 기존의 SK하이닉스가 너무나도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 삼성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5세대랑 6세대입니다 바로 3E 그리고 4 네번째 모델 HBM4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중국을 제재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현재 정책상 맞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점 한국, 일본, 네덜란드를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조치가 공개될 것이다 결국 네덜란드는 어쩔 수 없습니다 ASMR 있죠 이건 슈퍼을입니다 나노 공정 EUV 장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줄 서서 사가고 있죠 줄 서서 수백억 수천억짜리 장비를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은 원래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고 미국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여기는 면제해 줄 거라는 조치가 예상이 됩니다 또 미국 정부가 다음 달 강화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한국, 일본, 네덜란드는 예외에 적용해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H20, HBM3는 이건 논해를 할게요 결국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야 YC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소부장이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이 지금 엔비디아의 HBM3 이 모델을 3분기부터 공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3분기 마찬가지로 우리 YC는 3분기 안에 3분기가 언제죠? 7, 8, 9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8월이 됐으니까 3분기 안에 당연히 트라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힘든 구간도 아니라고 좀 보입니다 물론 고점 대비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고 15,000도 깨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이 추세가 이 거래대금이 동반한 게 추세 변곡점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미지오 증권에서 뭐라고 했냐 삼성이 12단 5세대 모델에서 하이닉스를 추월할 것이다 격차가 해소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8월 1일이고요 에스카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경쟁사를 앞서 나갈 잠재력이 있다 왜죠? 원래 디램 세계 점유율 1위는 삼성이잖아요 4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HBM을 좀 늦게 뒤늦게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하이닉스가 독주하는 체제지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특히 이제 블랙웰이 출시가 된다면 언제 출시되죠? 올해 하반기 출시가 되면 여기에는 기존의 블랙웰 이전 모델 H100이나 이런 모델들은 5장씩 메모리가 5장씩 들어갔는데 블랙웰으로 들어가서 빅100에는 8장 또 GV200까지는 최대 16장까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너무나도 증가할 거라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결국 12장짜리 B200이었나요? 12장짜리가 제일 중요하다 자 12단 HBM3 E모델에서 추적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DDR5 램이나 SSD 등 메모리 반대체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 하지만 우리 YC는 사실 이 재료가 가장 크겠죠 자 결국 이제 블랙웰 시리즈에 적용이 되는 HBM3 E모델이 이제 공급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YC가 웨이퍼 테스트 장비 테스트 장비를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잖아요 삼성에 자 이게 HBM4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4만큼 얼만큼 써먹을 수 있을까요? 자 블랙웰하고 루빈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루빈은 26년도 예정이죠 블랙웰은 24년도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반 1년 6개월 동안 3E모델로 대응을 하고 26년에 루빈이 나온다면 이거 역시 HBM4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6년 여기서 루빈이 27년까지는 판매가 되겠죠 그 이후까지 28년 이 정도까지는 앞으로 재료의 기간은 상당히 좀 남아있다 하지만 가장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를 때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재료 소멸이 되지 않고 그 전에 주가 급등했을 때 매도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공급을 하면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미주오 증권은 삼성전자가 공급을 확정 지으면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미 양산 준비는 다 마친 걸로 발표가 됐었죠 특히 이제 반도체 팹 중에서 평택에서 평택에서 그 이제 1, 2, 3, 4라인이 있는데 이 4라인을 모두 다 HBM 쪽으로 돌리는 거를 고려하고 있을 만큼 양산이 준비가 되었고 상황이고 또 하나 자 여기 보시면 하반기 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 공급 물량을 예측하는 것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고객사 거래처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약속이 있지 않으면 공급 물량을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AMD도 있죠 AMD까지 삼성전자가 공급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SK하이딩스는 엔비디아에 거의 몰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물론 1등 기업이 엔비디아고 AMD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결국 삼성의 입장에서는 어느 사과가 됐던 공급만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지오 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2만 5천원으로 꼽았는데 자 그러면 YC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8만원 초반대인데 12만원이면 앞으로 50%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쵸? 50%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삼성이 50% 오르면 YC는 적어도 100%에서 200% 정도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메시지로 대응 전략을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비중 추가하면 되는지 제가 여기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려오고 있을 때는 물타기 하거나 비중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다시 꺾어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거래대금 터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비중을 더 넣자 높은 데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떨어질 때는 사는 거 아닙니다 꺾어 갈 때 사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런 대응 전략 이 구간에서 이제 비중 추가해도 된다 또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어디부터 얼마부터 목이 자꾸 잠기네요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 매수 매도 타점 또 업황이라든지 특히 삼성과 관련된 반도체 이슈들 뉴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슈들을 모두 정리를 해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5904 제 개인 번호니까 부담없이 연락 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바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YC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업황의 이슈, 공식 이런 내용들 또 매수 매도 타점 얼마부터는 좀 비중을 줄이세요 이제 이 구간에서도 다 팔면 안 되고 2분의 1 정도만 줄였다가 다시 사자 이런 의견을 드렸던 것처럼 내용을 다 정리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잠재력 끼는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에서 10% 20% 먹고 끝내면 안됩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저는 1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정 이후에 2파가 나오면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주봉을 볼게요 제가 좀 장기적인 흐름은 저는 월봉보다는 주봉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상승에 얼마 빠지지 절반 이상은 충분히 지켜줬고요 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고 재료가 너무 좋다 어떤 재료? 3분기부터 HBM3 E모델 5세대 모델을 엔비디아로 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실제 수요는 삼성이 볼 수는 있겠지만 주가의 상승은 결국 YC가 갈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응 전략하고 타점에 대한 거는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삼성 HBM 수혜주가 있는데 YC 이제 제2의 YC라고 보시면 돼요 제2의 YC 자 YC는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메모리용 메모리용 웨이퍼 검사장비 테스터기 납품을 하면서 수혜주가 됐지만 또 다른 공정이 있습니다 자 TSV 공정이 뭐죠? 메모리 카드에 이렇게 구멍을 미세하게 뚫어서 적층을 할 때 전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TSV 공정 장비를 개발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또 THC 냉각 장치 관련된 거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자 여기 횡보하다가 추세를 꺾었는데 여기서 조정을 좀 받았다 이 네모친 구간은 저희가 스윙으로 접근한 구간이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바닥 찍고 다시 반등하는 초입에 있습니다 지금 매수 타점이라고 보이는데 자 이것도 제가 선물로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번호는 동일하고요 번호 상단에 동일하고 문자로 수혜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수혜주 그러면 제2의 YC 특히 여기 차트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구간 자 이 구간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전부 다 무료고 또 댓글 하나씩 정고점 돌파라고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의 조정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수준이겠죠 자 그리고 이후에 움직임이 더욱 중요할 텐데 자 18,000원부터 23,000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간단하게 몇 프로만 오르면 되는지 23,000원 돌파를 한다면 지금 180원이죠 앞으로 26%만 상승을 하면 올라갈 수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다리는 시간 인내의 시간이 좀 더 길긴 합니다만 상승이 시작되면 하루 이틀이면 20% 오를 수 있어요 그만큼 끼가 있는 종목이고 지난 여기 7월 29일도 20%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런 봉이 하나만 더 나오면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돌파할 때까지 홀딩을 하고 또 어느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할지 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슈까지 포함을 해서 말이죠 미국장 내용까지 나스닥, 특히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관료체 관련된 내용 다 안내해 드릴 거니까 도움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돌파해서 높은 곳으로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저와 함께 하셔서 높은 수익률, 수익 극대화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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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